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, 나야 나 어쩌다 이 점수까지 오셨죠? 여기 다이아일텐데 아 그래요? 다이아 배치에요? 다이아 받침? 정크래 이건데 왜 점프가 낮아진 것 같지? 너무 배급만 해서 그런가? 정크래 점프가 약간 이상하다? 일단 저는 뽕 다 정크래님 드립니다 팬이기 때문에 줄게 이거밖에 없네요 너무 우리 잘 쓰는 거 아니에요? 아뇨 아뇨 줄게 뽕 밖에 없습니다 이 목소리밖에 없다 갑니다 갑시다 저것도 점프 있다 점 Еще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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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어 으아! 맥크리 죄송합니다! 제한타 조심 팔아나왔어요 점크 아니다 맥크리 빼고 팔아 팔아 그거 팔았다 나이스 일단 메럿이 다운 저도 죽을 듯 저 디바 디바 정글에 조심 2층 정글에 얼마나 약해진거지? 정글에 아직 얼마나 약해지.. 어 뭐야 여기서 스킨 바꿀 수 있어? 네 오버워치 되게 오랜만에 해주는구나 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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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러 2명 그러면 뭐하지? 잠깐만 진짜.. 진짜 눈쟁이야? 님들 여쭤먹아줘? 어 목소리 맞는데? 어 쟤한테 해야겠다 방송하고 있어요? 네 네 진짜 눈쟁이예요 네 하고있으면 좋아야지 네 뭐야 하세요 뭐하러 뭐하러 나한테 좀 오케오케오케오케 아 하세요 나 서포트해도 돼 연습해야 돼 영불사니가 사딜러야 바꿔줘야돼 저 이정도 됐어 이정도면 충분해 아침부터 게임하시네요 눈쟁이님 네? 아니요 밤샘거에요 에? 밤샘거에요 밤샘거에요 밤샘거라구요? 밤샘거라구요 아 밤샘거라구요 아 뭐야 눈쟁이야 진짜 어 진짜 눈쟁인데? 그러면 뭐 양보 한번 보내드리시 아 이거 기분좋은 하루고많은데 어 뭐야 저분 양보해줬네 이게 랜덤 닉네임이라 많이 봐야죠 우와 맥 맥크리 왼쪽 아래 아 아니 위치 이게 말이든? 야 아무리 맥크리만 써도 다이아크빈 저렇게 잘 쏜다고?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개빡치네 진짜 야 다이아 아니잖아 여기 아 여기 지금 4,000점대에요 4,000점 아 그래요? 4,000점대라고? 아니 그래? 아 근데 아까전에 만날 때는 애들 다이아크빈 만나던데? 뭐야 한판 이겼다고? 지금 4,000점이에요 애들 한판 이겼다고 여기 4,000점대로 변했어? 지금 다 4,200 거의 다 야 다이아에서 갑자기 그만큼 올라오는데 적응이 안되지 다이아급인줄 알고 플레이하고 있는데 왕마크합시다 눈쟁이네 오케이 해보죠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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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겐지공 겐지다운 나이스 나이스 눈쟁이니 굶여 굶 그만 쓸게요 뭐야 나 죽었어 이거 자리아 공 있겠다 얘 자리아 공 있을거에요 자리아 공이 공 올 때 차이어로 최대한 커버 칠게요 환불라 환불라 으아아아 도어엘 무얼 나 뭐하냐 나 캐릭터 연습이나 할까? 모이라 연습 좀 해볼까? 모이라 연습 좀 해볼까? 아, 이게 공격이지? 아, 이게 10% 무적이고 구은 뭐야? 구은 막 레이저빈 부피인데? 그 뭐야? 굴복하라 굴복해 이 개자식들아! 무릎 꿇어 이 개자식들아! 이 개자식들아! 이 개자식들아!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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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호그 컷 아, 졸났어! 야, 이... 뭐야 졸나 좋아! 모이라 왜 이렇게 줘? 이거 졸나 좋아! 처음 해봤는데 왜 이렇게 줘? 이거? 아, 처음 해보는 거였어? 야, 정구! 정구 버릴까? 힐러해! 아우! 아우! 아, 처음 해보는 거였어? 굴복해라 이 개자식들아! 굴복해라 이 개자식들아! 굴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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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복해버려 굴복해버려 어전적이야 그러죠? 내가 피해를 복부시켜줄게 어디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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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개좋고 아, 인력이 너무 잘해 너무 좋고 내가 도와줘 힐러야 다 죽었어? 다 죽었어 딱 omes 아 나 이거 모이러 처음 나왔을 때 봤을 때 모이러 쓰레기 캐릭터 다 했지 했는데 재밌는데? 경쟁전에서 써보니까? 참여준다? 너무 참여준다? 확실히 아까 전에 만났던 사람들 안 만난다 아! 모이러! 정크를 내야지? 아 너무 졸려 아 저게 배그 하면서 밤새가지고 너무 졸려요 아 방송 4번 탔다 일단 게임이 집중이야 갑시다 이기, 이입시다 이기 시작입니다 에이크와 점을 준비하십시오 오케이 나이스 두번 회이크다 이 개자스가 이게 바로 회이크입니다 입구에 깔은 척하면서 한 턴 뒤에 입구에 어! 애들이 입구 브리핑을 했지만 입구 브리핑을 했지만 입구에는 덫이 없죠 여긴 날씨가 왜 이모양이야 여긴 날씨가 왜 이모양이야 날씨가 왜 이모양이야 걷옷 남는 사람 없어 아 따기겠는데 아 따기겠는데 뭐 하면 따기라는 거야? 뭐 하면 따기라는 거야? 닌 왜 이렇게 키 크십 내가 작은 건가? 아니 정크를 했는데 빨리 허비 좀 까봐요 정크를 190 넘는데 왜 이렇게 작냐? 아니 타이어가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 아니 모이라 키 몇십 모이라 한 2.5미터는 내린 것 같은데? 왜 이렇게 크는데? 아니 타이어 개무거운데? 아나 왼쪽 아나 왼쪽 아나 왼쪽 아나 왼쪽 겐지다운 로우 뺏고 겐지다운 로우 빠지고 호그 호그 1박 맥다운 이거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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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이라 모이라 호그 먼저 호그 먼저 호그 돼야지 새끼 호그 제발 호그 호그 다운 호그 다운 오른쪽 오른쪽 모이라 왼쪽 모이라 겐지 개피 겐지 개피 맥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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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물리야 나 물리야 아 개빼 개아파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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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론치 빠짐 거점 안 해 아나 문다 아나 문다 아나 문다 이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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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돌비언 전매가 왔어요 아 근데 뭐야 굴복 수케나잇 오 나잇쑤 나잇쑤 도돌빈 도돌빈 어디요? 도돌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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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왜 죽는거야 할만한데 도돌빈도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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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putih 이쒸 피차지롱 기본 개다수가 피차지롱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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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어 망했을 거 같은데 마스터 나오겠지 뭐 다이아나 다이아나 나올까? 아 그래도 나오겠지 몰라 나 MMR 내가 그걸 모르니까 나 그냥 전시즌 배친만 하고 접어서 쓰니까 플레이는 안 나오지 않을까? 설마 플레이가 나올까? 아 마딱이다 마딱 마딱 저녁 좋아요 좋아요 아우 지금 이 라고 만나요 크락